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 입니다. 이번 영상은 충북 청주에 있는 미동산 수목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미동산 수목원은 입장료가 없이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들이 예쁜 겨울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나무의 줄기 부분이 화석화된 교화목이라고 합니다. 산림과학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궁화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육식물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난배 식물원인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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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은 나비 생태원입니다. 지금 나비는 없고 꽃이 피어있습니다. 여기에 숲속 생태도서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내부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숲속에 와서 책 한 권 읽어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메타세콰이어 숲입니다.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미동산수목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